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옛말에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된다는 적수예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품고 있고 건강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도 고이면 썩게 됩니다. 혈액 역시 잘 순환하면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체내 수분유지, 체온조절, 면역력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혈류가 좋다는 것은 혈액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혈류가 나빠지면 온몸의 장기는 재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혈관은 노폐물로 인해 막히게 되어 신체 기능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당장 몸에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동맥 경화나 심장마비,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몸이 알려주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체중의 2.4%에 불과하지만 뇌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호흡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전체 산소량의 25%가 넘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쓰고 버려지는 노폐물도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돼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하면 뇌혈관이 막히게 돼 뇌혈류가 차단되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증상은 바로 혈압의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압이란 한마디로 동맥벽을 팽창시키려는 힘을 말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혈액이 필요한 만큼 뇌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혈액이 부족한 장기의 혈액량을 늘리려는 몸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주요 장기의 혈액을 전달하는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뇌나 눈, 심장과 콩팥 같은 주요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죽산 경화증을 일으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 관리의 시작은 혈액순환이고 끝도 혈액순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백혈구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혈액과 조직에서 이물질을 잡아먹거나 항체를 형성하면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백혈구가 돌아다니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등 잔병치레가 많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피로물질이 몸에 쌓여 있기 때문이며 이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는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이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이유없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가 붙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종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 끝으로 몰리면서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며 정강이 뼈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수초 이상 자국이 남거나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유독 심하고 오래가기도 하고 자다가 다리 경련이 발생해 깨어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 부종을 방치하면 하체 비만으로 이어지거나 만성적인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 하지정맥류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틈틈이 다리를 움직여 스트레칭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는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두고 혈액을 충분히 심장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수족냉증 역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낄 만한 온도가 아닌데도 지나치게 손발이 찬 증상을 말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어려워 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탈모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장애입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그렇듯 모발 하나하나는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혈액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모발이 힘을 잃고 점차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 결국에 빠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순환이 안되기 쉬우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 후 체내의 흡수가 잘 되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은 걷기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 속의 당을 소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걷기 시작하면 몸에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계속 걸을수록 순환이 잘 안되던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되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세 번째 방법은 종아리 주무르기입니다. 다리는 신체 부위 중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혈액의 출발 지점인 심장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기 쉬운데 특별한 기술 없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종아리 마사지 시에는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위로 아킬레스건에서부터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르는 것이 좋으며 종아리를 주무를 때는 약간 아픈 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네 번째 방법은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혈액의 가장 큰 적은 영양과잉입니다. 과식할 경우 불필요한 영양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액을 오염시키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이때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혈액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양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에 든 퀘르세틴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체내 지지를 분해해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팀이 평균 나이 49세 성인 17명에게 양파 농축액을 3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중성지방 31.2% 콜레스테롤 1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곡물의 왕이라 불리는 귀류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관 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된 팩틴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로버트 디실베스트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를 한 알씩 먹으면 4주 만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지방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균산은 끈끈한 점액질 성분으로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